11월 17일, 오늘은 누군가의 생일이다. 참치김밥 케이크로 축하하는 누군가의 생일. 오늘 드디어! 첫눈이 내렸다. 생각보다 이른 시기에 내렸는데, 내가 이 얘기를 했었나? 나는 눈을 엄청나게 좋아해서, 내게 있어 내리는 모든 눈은 첫눈과 동의어라. 때문에 첫눈 뿐만 아니라, 다른 때에도 첫눈이 내리는 것 같은 설렘을 느낀다. 눈을 좋아하는 까닭은 이렇다. 일단 내리는 것 자체가 너무 예쁘고, 겨울에만 내리니 보기 힘든 탓도 있고, 내리는 것만으로도 그날은 특별해지기 때문이다. 눈을 얼마나 좋아하냐면, 예전에 눈 같은 사랑을 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있다. 비처럼 내리면서 요란할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, 언제 내리기 시작했는지도 모르고, 어느 사이엔가 주변에 가득 쌓여있는 그런... 뭐, 사실 오늘 이곳엔 눈이 내렸다고 소리칠 만큼 많은 눈이 내리진 않았지만, 그래도 이젠 진짜 겨울이란 걸 느낄 수는 있었다. 오늘 생일인 사람이 문득 부럽다. 첫눈이 내리는 날 생일이란... 11월 17일, 첫눈... 생일을 맞이한 당신, 첫눈이 내리는 날 생일인 소감은 축하합니다. 끝.